오오오오오 이대로 안녕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군방아 루이 잘 지냈지 오빠 대박 오빠 대박 그 글 그 글 올리고 라이브 처음 켜서 이렇구나 안녕 오 수민이 안녕 아직도 아이디를 나랑 맞춰주는 내 팬들 집 가는 길입니다 산책하다 집 가요 20명 20명 돌파 고근이 안녕 공부가 너무 싫어요 공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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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? 산책하고 집 가는 길 준영아 보고싶어 나도 너 보고싶어 호주는 어떠니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맞춘건 아니지만 영원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영이 안녕 호영이 안녕 아니 왜 내 실친들이 이 아이디를 왜 팔로잉 하는거야 얼굴 보여줘요 지금 얼굴을 보일 수 없는 상태에요 나 산책하다가 집 가 나도 보고싶다 얼굴이 저 얼굴 보일 수 없는 상태에요 얼굴이 얼굴이 맛이 간 상태여서 시민지 씨 알았어 너 남자친구한테 해줬으면 됐지 뭐 얼굴 얼굴 때문에 저 오빠랑 안지 1년 넘었어요 오우 벌써 그렇게 됐구나 내 그림자를 봐라 얘들아 호영아 들어가라 너네 카톡으로 해 이 실친들아 오빠 리얼라이브 맞아 나 이거 오랜만에 켰어 VX오빠도 안 보고싶어요 하나도 VX오빠도 안 보고싶어요 하나도 이케맨다네 이케맨 되었을까 오늘은 부스되었을깨 이케맨 고맙습니다 안녕 남수 헬로 오 24명 들파 아 이게 인스타는 되게 많이 안 들어와요 사람이 실친들아 인기죽지않 이 시간에 켜면 좀 많이 들어와 이게 오랜만에 켜니까 근데 팔로워수가 엄청 현재 엄청 떨어졌어 이거 참 다들 분발해야 됩니다 모두 분발하셔야 돼 아 공연 좋겠다 나도 공연하고싶다 공연 안한지 1년 넘어가지고 아 아 평생 팔로워할거야 고맙 이거 확실히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가네 I just came to say hello Why? Why you just say hello? Why you say just hello? Hello, how are you? I'm fine 한국 팬들 잘 있니? 한국 비고는 오늘 거 다 채웠어 See you later, bye bye 한국 팬들 잘 있니? 여기는 한국 팬하고 소통하는 곳인데 산책 즐거웠어요 한국 팬분들 한국 한국분들 한국분들 소리 지르세요 내 혼자에요 봐봐요 혼자에요 아무도 없어요 나 한국인 그래 너 한국인 리얼스와 잘 있어요 잘 있구나 잘 있구나 와 이게 날 안 떠나고 계속 있어 주는 사람들 Anyone 우리 소리 네 동영상 동영상 다녁 동영상 우리 한국 팬들 민 눈물이 흘러 하하하 아니야 오늘은 오늘은 아무도 안 잡아가는 얼굴이야. 괜찮아. 조심해요. 어 조심할게. 아니 요즘 고맙네 역시 내 팬들. 나한테 힘을 주는 내 팬들. 요즘 노래를 하긴 했구나. 요즘 노래 연습은 많이 안 해가지고. 요즘 노래를 못하겠다. 춤도 많이 안 쳐가지고 모르겠다. 보고 싶어요. 나도 지금은. 내가 어딘지 알고 납치하게. 내가 어딘지 알고 납치를 하지? 내 노래? 부산에 놀러 오세요. 부산 갔다 왔는데 저번주에. 그곳이 어디냐? 그치 나 대한민국이야. 이 하늘 똑같은 하늘일걸? 같은 시간 껍도. 아 집이 머네. 내가 산책하다가 음료수를 사먹으려고. 카드를 챙겨 나와야지 하고. 카드를 챙겨놨는데. 제대로 보니까 민증 챙겨놨어. 이걸로 뭐 긁어서 사먹을 수도 없어. 고개 내밀는데. 그래 너네 하늘을 쳐다봐라. 나는 실수로 민증을 챙겨놨다. 카드를 챙겨놨어야 되는데. 민증을 들고 나와가지고. 돈을 아끼라는 하늘에 계시겠지. 저 나이 몇 살이게요. 나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. 핸드폰 번호에 7870이 들어갈 것 같아. 그치? 저건 또 뭔 말이야? 보고싶나요? 뭐하세요 산책하고있어요. 땡. 오빠 보고싶어서 2년 동안 안보고는 어찌 살지. 하긴 2년동안 나 사진 안올릴건데 저 편지 가서 카드 줘야되는데 인기주관차가 다들 나랑 같은 실수로 하는구나 근데 난 사먹진 않았어 아니 그쪽이 더 재밌어 보이시던데요 10대? 논산 옷에 논산 아 그 여자고등학교 애구나 논산 옆에 있는 그 여자고등학교 친구구나 우리 그때 공연 갔을때 갔던 친구구나 아 그 카드를 챙겨서 내가 나오면서 확인을 못해가지고 맞구나 거기 논산 저는 경제월드 칠거에요 어 칠거와서 꼭 마실거야 손편지 그치 내가 이벤트를 했었지 손편지 이벤트 안녕하세요 장그레스 집에 가고있습니다 오늘 얼굴을 못 보여줘서 미안해 다들 보여줄 꼬라지가 아니한거죠 제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를 많이 켜긴 해야되는데 프랜스팬 프랜스팬 저 프랑스 펜도 있어요 프랑스 프랑스에서 날 좋아해주고 있어 도로밖에 안보여는데 뭐가 잘생겼다는거야 도로만 보여주려는데 약간 행복하네 졸려 졸려 걸으니까 졸리네 산책하니까 졸려네 누나랑 있어요? 저 지금 혼잔데 목소리가 잘생겼어? 거룩거리는 거의 슬리퍼 끌고있는데? 고마워 다들 말을 이쁘게 해주는구나 역시 내 팬분들은 말을 다 이쁘게 해줘 아픔도 잘생겼어 나 푸하는거 봤어? 네 컴퓨트 게임 아이켄 너롱댈 컨트롤 유압진 너 컨트롤 세이 하이 타이펜 타이펜 하이 아 아픈 소리 들었어 이 골목 되게 음흉한 골목이야 음침한 골목이야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정 기억이 잘 안 나요 죄송합니다 너와 나의 입술이 점점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 뜨거운 공기 온몸에 전유리와 이제 너와 내가 썬내려 스토리 오셔널즈는 거의 2, 3년 전인가 3년 전인데? 오셔널즈는 너무 옛날인데요? 오셔널즈는 너무 옛날입니다 제가 2, 3년 전에 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에니오예딩이 공연곡이야? 에니오예딩이 공연곡이야? 내 VX 맞아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VX는 이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벨라루시 아니냐? 나 젊을 때야 정말 슬프구만 고마워 내 목소리 들려서 더 음침한 골목으로 집을 갈게 벨라루시 이리 와 더 음침한 데로 가야겠어 그치 엄청 들으면 짜증나지 나도 이거 안무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 나 지금도 젊어 젊다고 해서 고마워 오빠 노래 잘 불러요 2년 전에 들으셨던 거죠? 제 노래를 고맙습니다 목소리 좋아요 고마워요 혹시 101 아세요? 알지 아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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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8208 노래 너무 잘했어요 고마워요 목소리가 항상 너무 아름다워요 땡큐 고마워 고마워 나를 리얼 리얼 사랑하고 있어서 고마워 오늘은 얼굴을 못 보여줘요 내 얼굴을 보면 탈덕할 거야 지금 상태를 보면 날씨 예 저는 어떻게 하는지 예 나는 어떻게 길을 해줄게 이제 잘 한 해 탈덕 나도 몰라 그런거 나도 탈덕 몰라 얼굴 살짝 보여주고 싶은데 얼굴이 망했어요 지금 얼굴이 지금 망해있어요 못보여 머리도 다 까있어 까놨어가지고 자월 룡안이래 얼굴을 오늘 잘 못 보여줘서 미안합니다 망했어 망했어 내 얼굴 열일이야 열일하고 있죠 어쨌든 저는 이제 집에 도착해서 갈게요 안녕 아 깜짝이야 집에 도착했어 안녕 다음에 봐 VX 안 합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